내년 시간당 최저임금 인상 결정과 관련해 국내 주요 경제단체들이 아쉬움과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한계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고려하면 동결됐어야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 없이 단일 적용이 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도 만 원이 넘는 최저임금은 영세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추가적 부담이 될 거라며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